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는 박동진 명창이 남기신 말인데요. 저는 지금 중부권 최초의 국악 전용 공연장인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을 찾아서 우리의 소중한 것, 바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그 전통의 힘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립연전국악원은 1981년에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전통음악 전승기관입니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창작음악, 전통무용 등 국악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획공연과 상설공연을 연중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국악도서와 다양한 전통 국악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시민들에게도 개방되고 있는 국악자료실인데요. 한번 전통 국악기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마당 공연장과 작은 마당 공연장이 있고요. 악기별 연습실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연전국악원 주변에는 대전예술의 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엑스포광장 그리고 한밭수목원이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포근한 감동과 함께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5월 들어 길이 만나러 갈까 갓천으로 자전거 타러 갈까 모든 말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해줄 거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toi 잘 먹 Aye League of idée و particulars 오 오 ams car